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통일기 무렵에 활약한 두 명의 고승, 승려, 바로 원효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효와 의상이 활약한 시대는 7세기 후반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 문무왕때나 신문왕때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효는요 당시 신라의 승려라면 누구나가 불경공부를 위해서 당나라나 인도를 다녀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원효도 당으로 불법을 공부하려고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는 요동지방에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간첩 혐의로 체포돼갖고 강제로 끌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동행한 사람이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골에 고인 그 빗물 이걸 이제 먹고 토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해주고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민중석으로 백성들 사이로 이제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언을 했죠. 이제 이 원효는요. 당시 이제 화엄경 이 불교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이게 이제 무혜가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나미아미타불이란 말 들어봤죠. 이제 아미타부처가 있는 극락세계에 누구나가 나미아미타불을 열심히 염송하면 누구나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앙이 바로 아미타신앙인데요. 이 아미타신앙을 전도함으로써 어쨌든 기족들의 불교, 왕실의 불교를 백성들의 불교. 이게 불교 대중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원효가 이제 요속공주와 이제 살림을 살았다. 그 사이에서 이제 설총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다. 이 설총이 나중에 이제 신라의 유명한 학자가 되죠. 신라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승려나 학자들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파간의 대립이나 분파의식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심했던 모양이에요. 이 원효는 화쟁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종파간의 어떤 대립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원효는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 이제 대승기신론서 이런 유명한 저수를 남겨서 이 원효의 어떤 불교 철학은 사실 중국이다. 그 다음 이제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승려가 또 의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상은요. 원효는 이제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지만 결국 이제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지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나중에 당에서 돌아와서 이제 해동화음종, 바로 이제 신라화음종의 시조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상대사는요. 영주의 우리 부석사 들어봤죠. 부석사. 그 다음 이제 양양의 그 낙산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를 길러낸 인물이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통일기 무렵에 활약한 두 명의 승려. 원효와 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